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50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의 가장 마지막 한 장입니다 시편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50편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죠 바로 찬양입니다 Praise 찬양이라는 단어가 짧은 6절에 13번 등장합니다 1절에 3번 등장하고요 2절부터 6절 사이에 한 절에 두 번씩 반복되면서 오늘 이 시편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편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결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 가장 긴 설교 제목을 준비해 봤어요 결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022년의 마지막을 시편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본질 찬양 The end of 2022, the end of psalm, the end of life, the essence of life, praise 2022년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은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찬양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이 찬양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시편 150편을 통해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질문하면서 이 질문의 답을 구하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Where should we praise Him?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찬양의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place of worship, place of praise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와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능력이 머무는 하늘에서 여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1절에 두 가지 장소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성소입니다 sanctuary sanctuary 성소는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을 바로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 바로 성소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바로 성소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1절의 두 번째 찬양의 장소는 바로 그분의 능력이 머무는 하늘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in his mighty heavens 그분의 강한 천국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머무는 하늘은요 이 땅의 예루살렘의 성소에 대비하는 하나님의 거처를 상징한다면 천상에 있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바로 천국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려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절망과 시련을 만나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20편 150편의 저자는요 이 땅에서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일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선교지에 가는 분들에게 특별히 모로코에서 안디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찬양입니다 찬양은요 교회에서만 예배당에서만 찬양팀이 있고 심영진 목사님이 있고 마크 목사님이 있고 무슨 어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편 113편 3절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 받으리라 From the rising of the sun to the place where it sits The name of the Lord is to be praised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의 답은요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가는 곳 저녁이든 대낮이든 아침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두 시간씩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 삶 속에 24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의 본질이 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그렛 미철이라는 시카고 대학의 신학 교수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표현하는 모든 공식은 하나님을 대한 찬양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뭡니까?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아니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요 남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아니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저희 아들이랑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대학 갈 준비를 하는 저는 참 아들과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딸들은 지들이 알아서 다 준비했는데 아들은 알아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좀 도와줘야 돼요 막 학교를 그래도 참 카드만 준 걸로 알았는데 그냥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요새는 대학 애플리케이션을 쓰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게 많은지 엄마 아빠가 어디서 일하는지도 적고 엄마 아빠의 인컴도 적고 집이 뭐 샀는지 렌트를 내는지 별 제가 볼 때는 우리 청년들 결혼한 후에는 은행에 돈이 얼마 있고 별걸 다 물어봐 하여튼 아들한테 무슨 인터뷰를 당하는 그런 거예요 아들 애플리케이션을 쓰는데 다 적는 거예요 근데 적고 나서 가고 나서 아내랑 둘이 딱 보면서 참 아들이 많이 컸다 아들이 많이 컸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누나들 성교 가는 거 보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 아들까지도 좀 데려가시지 다 데려가시지 더 좋은 건 아내도 데려가시지 나만 혼자 할게 그런 말도 있었는데 읍스, 읍스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중요하고 뭐예요 읍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환경에도 대학을 잘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돈이 생기든 돈이 부족하든 좀 잘 되든 좀 안 되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저 따라해보세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찬양에 대한 장소를 얘기했다면 2절은요 찬양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두고 여와를 찬양하라 그분은 하나 없이 위대하시니 그것을 따라 여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놀라운 일들 The Acts of Power 딱 두 가지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천지 창조의 놀라운 일이지만 출애굽 사건에서 또한 이스라엘 포로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므로 구약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그분의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응답만이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만이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The Acts of Power는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이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그분의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2절의 후반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없이 위대하시니 Surpassing greatness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대하심이요 한없이 위대하심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부딪히고 있고 만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슬픔과 근심은요 하나님의 한없는 위대하심으로 주님이 이겨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분은 아직도 놀랍게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셨고 우리의 삶 속에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놀랍게도 우리는 기억도 못하면서 찬양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이 언제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은 귀를 기울여 들고 있었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신라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신라는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감방상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꼴이구나 아니요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신라는요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다음절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감옥에 문이 열리고 그리고 뭡니까? 죄의 사슬이 다 풀리고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나오면서 그 감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바울의 모습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곳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찬양이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내가 찬양이 됩니까? 내 삶이 이런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 정도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요 이런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요만큼이라도 없을지라도 나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돌아온 삶만 돌아봐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때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 따라서 선포해 보세요 여와를 찬양하라 더 세게 할게요 내 영혼아 여와를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왜?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도 나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장 24절에 여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강한 손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이나 땅에 주께서 하시는 그 행위와 강력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10편 8편 1절에 여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여 주께서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또한 워런 웨이스비라는 미국의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더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게 되고 찬양하는 것을 더욱더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일들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이유가 있다면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 계시다면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행하신 일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찬양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How should we praise Him? Where? Why? 세 번째는 How?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오늘 3절부터 5절에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 시작 나팔 소리로 여와를 찬양하라 하프와 수금으로 여와를 찬양하라 템버린을 치고 춤을 추며 여와를 찬양하라 현악기와 오르간으로 여와를 찬양하라 큰 소리로 내는 심볼수로 여와를 찬양하며 심볼수의 높은 소리로 여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3절부터 5절 사이에요 10편 기자는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10가지 악기가 등장합니다 10개 여러분 히브리어로요 이 숫자 10은 모두를 의미합니다 완전수가 바로 10이에요 오늘 3절부터 5절 사이에 나팔, 하프, 수금, 템버린, 현악기, 오르간 큰 소리나는 심벌즈, 높은 소리나는 심벌즈, 춤, 목소리 제가 오늘 놀란 게 오늘 3절, 4절, 5절에 이 한마디로 10편 기자가 사용한 악기가 오늘 우리 찬양팀이 사용한 악기보다 더 많아요 오늘 우리는 여기 뭐가 있었죠? 키보드 베이스 몰라요?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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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드세요 베이스 일어서세요 베이스 일어서세요 베이스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베이스 일어서시고 드럼 드럼 흰 티셔츠 잘 어울려 드럼 일어서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 오케이 방송에 안 나와요 일어서세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기타가 하나 더 있었죠? 아닌가요? 일렉 일렉 어우 일렉 쏘이 일렉 어우 매주 일렉 같다가 베이스 같다는 형제 뒤로 돌아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 또 싱어들 싱어들 싱 싱 우리 싱어 예 재민 집사님은 싱어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댄서잖아 싱어들 싱어들 일어서 보세요 싱어들 심목사님 일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빠졌죠? 여러분 아까 소리 냈던 분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앉는 거예요? 앉아 그만 앉아 드려 뻗쳐 여러분 찬양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는 게 찬양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소리가 조화사가 아니다 음악을 공부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찬양을 하는 거야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프레드릭 그레톡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유럽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유럽의 어느 날 오스트리아에서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 공연을 관람합니다 이 저녁 식사 공연에 유명한 런던 출신의 여자 가수 줄리 레인이라는 자매가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 노래를 부르죠 팝송을 부르는데 노래를 정말 잘하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노래하는 도중에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와 전연 반대의 노래 한 곡이 들려왔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왁계로다 10편 121편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팝송을 막 부르다가 이 찬양을 이 자매가 부른 거였어요 그래서 공연이 끝난 후에 이 가수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팝송을 부르다가 10편 121편을 불렀습니까? 했더니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공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석 한 곡을 반드시 부르겠다고 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셨다면 제가 왜 10편 121편을 노래했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수는요 직업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 악기, 춤, 봉사, 전도, 사랑, 섬김, 선교 모로크팀 선교? 안디옥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150편의 마지막 6절을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10편 150편의 마지막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여와를 찬양하라 여와를 찬양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여와를 찬양하라 여와를 찬양하라 Let everything that hath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호흡이 있는 모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 안 드신 분들은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호흡이 없는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세요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여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10편 150편의 마지막이 여와를 찬양하라로 끝났잖아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찾았어요 10편 146편 보세요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 안 갖고 오면 오늘 확 드러나는 거야 보세요 자막으로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10편 146편의 마지막이 뭡니까? 여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그 다음 10편 147편 마지막이 뭡니까? 여와를 찬양하라 계속 가는 거예요 10편 148편 마지막이 뭡니까? 여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10편 149편 마지막이 뭡니까? 여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편 150편 마지막이 뭡니까? 여와를 찬양하라 영어로 praise the Lord 그리고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가 여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 찬양하라 야 야외 하나님의 이름이죠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오늘 10편 150편이 마지막이 하나님을 여와를 찬양하라고 끝냈다면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2022년의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2022년의 결론이 찬양이 되게 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온전히 채우십시오 내 인생의 결론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왜 어떻게 이런 질문보다 우리 인생의 결론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를 우리가 외치며 찬양하라 야외 여와를 찬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기도는 하지 않고 찬양으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영어로 I sing praises to your name 진짜 오래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며 나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going see you by Ben